수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부터 전기차까지 모두 다 좀 빠지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도 사실 좀 많이 하락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걱정이 됐는데 뉴욕 증시까지 이러다 보니 오늘 투자자료 어떻게 세워될지 좀 막막합니다 어제 국내에서 제약바이오의 급락이 있었고 그나마 버텨줬던 게 반도체인데 밤사이 뉴욕장에서 반도체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좀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시장 전략 같이 고민해 가겠습니다 어제 장 복귀부터 같이 진행해 보시죠 예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아내가 얼굴에 점을 찍고 다시 돌아와 복수를 했던 인기극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행복했지라고 말을 건네는 듯한 시장이었어요 반도체 바이오가 끌어주고 2차전지도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시도를 보였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섹터의 순환이 돌았던 나름의 기회가 많았던 장이 한동안 전개됐었죠 그래서 거기에 취해서 잠시 이 정도의 변동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은 자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보시죠 코스피는 0.1% 올라섰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던 하루였죠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 덕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밤사이에 5% 오르고 삼성전자도 SSD 가격을 올린다라는 소식에 더불어서 주가 강세를 나타냈죠 그 덕분에 코스피가 겨우 상승으로 지지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쪽은 엔비디아가 잘 나가도 수혜를 보고 엔비디아 반대 진영이 연합해서 힘을 내도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모멘텀 측면 스토리가 계속 나옵니다 어찌됐건 어제 반도체 덕분에 코스피는 상승부를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ISM 제조업 PMI 호조 등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금리 취약 섹터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급락이 있었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섹터가 거의 다 밀리면서 어제 코스탕 내 하락 종목 수가 120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 전 거래일에 1100개 이상의 종목이 올랐던 것과 완전히 상반된 흐름이 하루 사이에 나타난 거죠 어제 코스탕은 2.2%나 밀린 채 거래 마쳤습니다 섹터로 봤을 때는 강하게 이끌어줬던 주도주 역할 그대로 해준 게 바로 반도체 어제 버티는 거 보면서 정말 갓도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해치 측면에서 한자리 차지하고 앉은 에너지 종목군도 강세였고요 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떨어진 쪽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인터넷 그리고 비트코인 쪽이 흔들리면서 STO 등도 하락했고 자동차도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도체 얘기 어제 추가된 내용들 살짝 더 짚고 가겠습니다 글로벌 AI의 합종 연행 가속화되고 있어서 시장이 확대되며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고 이에 기반해서 반도체 수출과 실적 호조 소식이 계속 전달되고 있죠 어제 전해드린 내용은 삼성전자의 기업용 SSD 최대 25%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쭈루룩 내용이 추가됐죠 SSD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삼성전자의 중국 랜드플래시 공장 가동률이 70% 회복했다 이 덕분에 삼성전자 DS 부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등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졌죠 이것은 시장에 나온 팩트 뉴스 측면의 이슈들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심리 측면의 이슈를 보시죠 지금 저 PBR 종목군들 배당 시즌이 어느 정도 끝이 나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살짝 멀어진 상황이었죠 물론 어제는 일부 보험 등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 PBR에서 빠진 자금이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반도체가 가장 돋보였다라는 겁니다 심리적 측면에서요 그리고 명확한 실적 개선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택하기가 용이했고 빅테크의 AI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관심받기도 용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반도체의 자금이 집중됐던 거고요 어제장에서도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우리가 시장의 특성 몇 가지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아서 하나씩 특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잊었던 특성 1번 약육강식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도주인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수급 빼앗김이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확하죠 바이오 쪽이 흔들림을 보이자마자 많은 이들이 매도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도 있겠습니다만 흔들릴 때 빨리 빼서 반도체로 가보겠다라는 심리일 수도 있겠죠 사기 위한 팔기의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한동안은 반도체가 잘 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다른 섹터도 같이 가져서 우리가 약육강식을 입고 있었는데 시장의 계속된 특성 중에 하나이죠 왕의 귀환이 일어날 경우 다른 종목에서 자금을 받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것 기억났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내에서 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올랐던 종목군들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 보면 나름의 어제짱의 주인공들은 CXL이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엑시콘, 네오셈, 그리고 오킨스전자, TLB 등이 CXL 관련한 종목이고요 SSD 관련해서는 최근에 말씀드렸던 모듈 쪽에 한양 디지텍 어제 추가 강세 그리고 파두도 어제 11% 상승세 나타냈고요 랜드 쪽으로 봤을 때는 테스 상승 돋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주역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일단 돈은 아직까지 반도체에서 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약육강식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래대금을 보시면 어제 하루가 보입니다 어제 거래대금이 많이 쏠린 종목들 1위권부터 20위권까지이고요 옆에는 상승률을 표현해봤습니다 어제 거래대금 많이 쏠린 종목 딱 보시면 나오시죠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엑시콘, 자람테크놀로지는 하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종목이었다라는 것이고 흥구석유 등의 종목들을 보면 시장 핵지성 종목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쪽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알테오젠과 같은 바이오 쪽, 금리 부담 섹터 그리고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부담을 느끼는 쪽도 있었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 대표적이죠 섹터는 반도체 내에 속해 있는데 그 전날에 상한가였기도 하고 올해 3만원에서 10만원을 찍었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쪽으로도 어느 정도 빠르게 이익 실현을 한다는 겁니다 변동성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과연 포모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 따라 붙을 것인지 아니면 과열로 인한 변동이 극심이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던 종목들 중에 하락 쪽에서 눈에 띄는 것 바로 알테오젠 되겠는데요 그리고 삼청당 제약도 보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특성 첫 번째 앞서 약육강식 두 번째는 이걸로 꼽아봤습니다 개복치 제약바이오 쪽 심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복치 섹터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연말 연초에 너무나 좋았던 흐름을 맛봤기 때문이죠 일단 시작은 박셀바이오로 박살난 심리라는 제목을 달았듯이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의 NK 세포치료제 연구업무 일시정지 처분을 받았죠 약사법과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셀바이오가 어제 급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10% 가까운 하락 그나마 낙폭을 조금 줄인 채 저 정도라는 것이 얼마나 어제 심리가 취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은 삼청당 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20% 가까운 급락이 나왔죠 루머에 계속 시달리고 있네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미국 특허침의 소송 루머가 나왔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으나 역시나 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심리에서 많은 이들이 빠르게 이탈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급락이 나왔고요 알테오제는 3월 27일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의 지분 매각 이슈 이후에 계속해서 3월 29일부터 2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증거금 상향 이슈도 조금 있어서 그 전 거래일도 부진했는데 연 이틀의 하락을 맞은 상황이죠 이렇게 대표 종목이 부진한 가운데 금리 부담까지 발생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AACR 이벤트를 앞두고 좀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바이오의 특성이요 보통 바이오 섹터는 주도주가 등장을 하면 그 주도주 몇 개가 등장을 하고 나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무실체 기대주까지 가진 스토리가 난입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 특정 처음의 시세를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변동을 보이면 무실체 기대주들까지도 다 같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어종으로 알려진 개복치와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의 주도주, HLB, 알테우젠, 삼청당 제약 이렇게 줄줄이 좋은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이것도 좋대, 저것도 좋대라는 심리가 여기저기 형성이 돼 있었다가 이들에게서 노이즈가 발생하자마자 빠르게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 어제 나타난 거죠 삼청당 제약 빠졌고요 에스티팜, 바이넥스도 10% 넘게 밀렸더라고요 심풍제와 박셀바이오, 에이프로젠 등등의 종목들 하락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떨어진 것을 한 번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종목이 무엇인지 아니면 빨리 팔아서 내 포트에서 제거해야 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대응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잊고 있었던 특성 세 번째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장이 흔들리거나 말거나 가늘고 길게 조용히 강하게 가는 쪽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상한가가 나오고 이런 흐름이 아니라 시장에서 완연한 주목을 받진 못하더라도 꾸준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요 대표적으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아봤습니다 어제 수급을 쭉 돌려보다 보니 외국인과 금융투자, 사모펀드, 기타법인이 모두 다 매수한 종목이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외국인 매수 3위였고요 사모펀드 매수 3위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흐름이 참 좋았죠 6개월 동안 140% 상승이었고요 올해 100% 정도 그리고 어제 15% 올랐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이슈는 인적분할 이야기였죠 5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인적분할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할 예정이다 라는 뉴스가 흘러나왔고요 인적분할 내용까지 빠르게 공유가 됐습니다 일단 방산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존속법인에 한화 오션과 한화 시스템, 세트랙 아이 등을 남겨놓고 비방산으로 따로 빼서 신설법인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방산과 비방산으로 분할해서 방산에 집중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올려 잡겠다라는 내용이 전달된 거고요 어제 이것의 시장은 빠르게 수급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24만 천원권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상당히 좋은 시세 장끝까지 흔들림 없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력도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요즘에는 한화 오션도 그렇고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한화 그룹주 관련해서 나름 기대할 요소가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략 잠시 후에 나눌 거고요 우리 또 이벤트성으로 남겨둘 일정이 있죠 6월 코스피 200 정기변경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분석 내용이 증권가의 통해서 나왔는데요 편입 예정 종목에 편입 전 3개월 그리고 편입 1까지의 평균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들 종목을 체크해도 될 것인가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6월 코스피 200 정기변경 신규 편출입 종목 예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편입은 LNF, 두산 로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세아재강지주, 한미반도체 편출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심풍제약, IS 동서 등이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벤트가 있으니 시장이 다른 쪽에 관심 둘 것이 없다면 또 이런 식으로 펜학계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가장 중요했던 뉴스 중 하나 이거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발포가 됐습니다 1분기 생산량 43만 3천 대 정도 되고요 인도량은 38만 6천여 대입니다 예상은 45만 대를 봤는데 그것보다 15% 정도 적게 인도됐다라는 소식인 거죠 인도량 추이를 쭉 보면 계속해서 나름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했는데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YOY 기준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2020년 때면 팬데믹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팬데믹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사실상 2012년 이후 첫 성장의 감소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부진한 흐름이 나온 걸까요? 일단 테슬라 측에서는 모델3 페이스리프트 양산 초기 램프업 효과 혹은 홍해 분쟁 영향, 베를린 공장 화재 영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좀 더 보탠 내용은 중국 경쟁이 심화됐다라는 것과 테슬라가 잘 팔기 위해 하는 할인이나 인센티브 정책 효과 약발이 그렇게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선동적 발언, 오너에 대한 비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테슬라의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테슬라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지만 그럼에도 성장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조금 무너지는 뉴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밤사이 테슬라가 이 영향 받아가면서 주가가 급락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긍정론, 낙관론을 펼치던 이들까지도 이번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웨드부쉬의 댄 아이보스, 실제 데이터를 열어봤더니 재앙 수준이다 1분기 반전 이야기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훨씬 더 암울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고요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도 2012년도 이후 최악이다 전기차 수요 둔화는 더 큰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이슈는 전기차 전반에 대한 투심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뉴욕장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거래에 마쳤습니다 시황적 측면에서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물가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죠 원유가 계속 올라가고 구리값도 올라갑니다 식품값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리를 자극하는 요소들도 있죠 경기가 강하다라는 점과 메리 데일리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총재들이 금리 그렇게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금리를 빨리 내리면 늦게 내리는 것보다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 뒤로 미루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강하게 뛰어올랐어요 이 거래에 연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리를 자극했던 건 테슬라 인도량 부진 소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원유, 구리 가격 역시 상승합니다 코인은 떨어지죠 금리 상승 혹은 높은 고금리 시기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전반적인 증시를 누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테슬라 같이 밀리면서 3대 지수 하락했고요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덧 배러당 85달러 위로 올라왔어요 러우 전쟁 이슈 이후 정유시설이 계속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했다는 소식 또 중국에서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오면서 수요 회복이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요소가 유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앞서 납품 실적이 부진했죠 그리고 생산과 인도량 차이의 갭은 결국 재고에 대한 부담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 등도 나옵니다 수요는 약하고 높은 이자율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테슬라 5% 가까이 빠졌죠 리비아는 납품 실적이 잘 나왔는데 결국 전기차 쾌즘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다 보니까 밀렸습니다 올해 50% 넘게 빠졌는데 추가적인 하락으로 5% 이상 빠졌네요 S&P500 11개 섹터 중에서 8개 섹터가 밀려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고요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쪽의 강세 흐름이 조금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에서도 전체 종목의 70% 정도 하락하면서 신적가 기록 종목 수가 꽤나 많은 하루였네요 그나마 버텨 존 쪽 보신다면 메타, 일라이 릴리 등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장 분위기 봤고요 박앤커의 연결고리 등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뉴스 들어가 보죠 전기차 쪽이 계속해서 쾌즙 논란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동차 쪽 판매 부진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하이브리드 거기다가 타이어까지 생각해보면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도 많이 다뤄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쪽이 좀 박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답답한 움직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3월 판매 실적은 아쉬웠습니다 1분기 아쉽게 좀 마무리가 된 건데요 중국을 포함해서 도매 판매 보시면 글로벌부터 내수, 해외까지 모두 다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내수 쪽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그룹 합산으로 봤을 때도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전월 대비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본다며 많이 부진했어요 양사 모두 다 내수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서 아쉽게 마감이 됐죠 내수 같은 경우 고금리 여파가 지속이 되면서 부담을 줬고요 경기 침체 영향까지 더해졌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고성장의 기저효과가 좀 작용이 됐고요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된 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줬습니다 일단 4월 말에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미리 본다면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러한 내수 판매 부진이나 미국의 인센티브가 증가한 부분들은 미국에서 판매가 늘어났고 원화 약세 등등으로 상수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은 4월 말에 있을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도 우호적인 환율이나 SUV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래도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간 효과를 받아가서 나름 양호한 실적 낼 거다 현대차 증권에서도 우려와는 달리 방어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적 발표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밸류업 때문에 그동안 현대차 기아가 잘 가다가 일단은 거기서 이제 제동이 좀 걸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눌려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완성차의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근거해서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려갈 때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분기의 재무실적 그리고 주주 환원책입니다 거기다 실적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본다면 우호적인 환율과 현대 기아 같은 경우 각각 이 제품 믹스에 대한 개선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4분기 이후에 원재료비 하락 효과가 지속됐다라는 부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호한 실적은 좀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완성차와 현대모빌스 중심으로 단계적인 강화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일단 올해 하반기 전까지 기존의 완성차 중심에 대형 부품주를 편입해서 자동차 쪽의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게 증권가 이야기입니다 하반기와 2025년을 대비해서 대표적인 전동화 공급망인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위아 쪽이 그래도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형님과 아우 요즘 분위기 그러면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연중 고점 대비해서 좀 주가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한창 그 밸류업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정말 주가 잘 갔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이거 주봉으로 지금 나타난 건데 많이 좀 내려와 있죠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1분기에는 그래도 각각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장에서는 3% 넘게 내려갔고요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한온 시스템과 HL 만도가 상당히 좀 바닥을 기어가고 있고 나머지 현대모비스는 1분기에 9% 정도 상승률 나타내면서 부품주 중에서는 눈에 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SL이나 화신 같은 중소형 단에서는 크게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쪽을 봐야 될지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좀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미래차 전환에 대한 계획들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고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오히려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글로벌 시총 상위 50개 자동차 업체들의 시총은 2% 정도 내려갔는데요 그중에서 현대차 등을 포함한 레거시 쪽의 시총은 17%가량 올라갔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미래차는 무려 30%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1월에 전기차 판매 봤을 때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넘는 모습 보여줬지만 미국과 서유럽 같은 경우 각각 배출가스 기준 완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일단은 10% 정도 그리고 29% 정도 상승에 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기차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생산 줄이고 전환에 대한 목표를 많이 늦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속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생산 확대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거시 쪽이 다시 돌아온 이유도 하이브리드 차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14개국에서는 14개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기차 대비해서도 월등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겠고 1분기의 상승률 비교해 봤을 때 내연기관차 레거시 쪽 상당히 좋은 수익률 나타냈죠 반면에 전기차 쪽은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30% 그리고 리비아는 무려 50% 정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일단 간밤에도 테슬라의 주가가 5% 정도 급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오늘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현대차 기아도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미 앞서 2월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합산 판매량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크게 늘어났었고 앞으로 비중도 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미국 친환경차 판매량 이렇게 보시면 꾸준히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EV 전기차와 HEV 하이브리드가 같이 동행하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게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샤오미 쪽에서 전기차 새로 냈잖아요 출시 27분 만에 5만 대 정도 주문 들어가면서 이쪽에서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지금 중국 쪽에서 사업 철수하고 오히려 미국 쪽에서 공장의 하이브리드 확대 기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주도 한 번 또 봐야겠죠 코리아 FT 1분기 동안 무려 66%나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카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의 세방전지, 성우 하이텍 등등의 종목들도 꾸준히 한 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다음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이어 관련주입니다 타이어 쪽은 작년에 워낙에 여러 차례 얘기 드렸었고요 전기차 수혜주로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이다 말씀해 드렸었어요 전기차 보급대수 늘어나면서 타이어 교체 순환 횟수 빨라진다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쪽이 지금 일단은 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 괜찮을까 싶긴 한데 일단 주가 흐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쪽이 눌리니까 같이 좀 꺾였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점 확인됐다라는 게 증권가의 이야기이거든요 특히나 EV 전용 타이어 브랜드 한국 타이어 쪽에서 2022년에 먼저 출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금호와 넥센 타이어에서도 각각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 1분기에도 나름 괜찮았어요 저점 딛고 다시 갈 수 있을지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정 앵커의 또보기입니다 정유주를 3월 15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펙플러스의 추가 감산부터 해서 지금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제유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고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WTI 이 간밤에 공급 우려 속에 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85달러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브랜드유 선물 같은 경우에 거의 89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죠 옥시덴타 페트롤리움부터 해서 엑소모빌 쉐브론 같은 관련주들도 간밤에 상승세에 나타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어제 국내 증시에서 굉장한 또 주목을 받았어요 그간은 사실 S1 같은 종목이 꾸준히 상승 랠리 달려가면서 어제장에서도 8만 원대 위에서 신고가 또 경신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흥구석유 같은 작은 종목들 어제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일단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중앙 에너비스도 11%가 넘게 올랐는데요 이쪽에서도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뤄볼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잠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징어 게임보다 조금 더 무서운 시속게임이 진행되는 듯합니다 반도체는 굳건하게 있고요 다른 쪽에서요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부담석한 목소리는 나오죠 탄탄한 성장 스토리가 있긴 합니다만 분명 상승에 대한 부담이 언제든 변동성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내 반도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 받는다면 같이 흔들릴 여지도 있겠죠 특히나 추가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장비 통제를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반도체 때리기 너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줘 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죠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권에 들어갈 거고요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등의 종목들 장비사들도 이로 인한 이슈가 영향을 준다면 흔들림이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는 테슬라 밤사이 나온 악재성 이슈에 금리가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 캐즙 논란이 다시 한번 나올 여지가 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결같은 스탠스를 보여주죠 내가 임기하면 임기 첫날 보조금을 다 폐지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2차 전지는 악재성 이슈고요 바이오는 어제 대장주 노이즈로 인한 급변동이 계속될지 아니면 일부 종목에서 반등이 나올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요 섹터가 모두 다 상승의 이유와 하락의 이유를 갖고 있는 가운데 하락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그럼 그 아랫단은 어떻게 될까요? 저 PBR 쪽이 부상될 여지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이슈가 있는 이런 쪽에서 힌트를 찾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발주 증가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거기다 저가 물량이 해소되고 고마진 선종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조선과가 계속 상승해주고 있으니 언제든 나름 순한 테마로 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좋은 소식도 꽤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는 앞서 수정 앵커 브리핑 해주셨지만 3월 수출 부진 데이터가 있으나 현대차가 미국에서 3월 판매가 좋았다라는 소식도 있어서 어찌 됐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이요 대표적인 방어적 섹터이기도 한데 지정 확정 리스크가 고조될 때 좀 더 부각받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에 대해서 조금 자주 우주항공과 함께 브리핑을 전하고 있는데요 3월 13일에도 자주국방의 시대라는 상상인증권의 보고를 빗대서 또 한 번 브리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주목받을 조건들을 잘 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새로운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바로 하나증권입니다 정세적 측면에서 글로벌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갖춰지고 있고 그래서 발주 증가라는 수요가 갖춰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공급이 좀 후행적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 공급 내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세가 불안하고 교체 주기가 진행되고 있고 대선을 앞둔 정치적 모멘텀이 방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낮은 가격인데 굉장히 빠르게 공급하고 납기 지연 이슈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부각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기별로 관련한 종목들 예전에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슈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입니다 전쟁에 대한 지정확정 리스크가 고조될 때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막경고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방산 앞서 말씀드린 내용 가스석유 앞서 수정앵커 또 보기 짚어줬습니다 그리고 중동 쪽에서는 브론이나 이런 드론 레이더 쪽 종목들이 트레이딩 단점에서 관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점 보완까지 체크했습니다 연결고리 단독 뉴스로는 SK온이 앤무브와 합병 후 상장한다라는 단독 뉴스 좀 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AI 쪽에서 이제는 델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 업체와 과거 공급 이력이 있었던 업체들을 조금 정리해봤는데 이 정도 꼽아볼 수 있겠고요 오랜만이죠 네이버 취지직이 아프리카TV 전체를 제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들 체크해 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뉴스에 맞춰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취지직이 아프리카TV 전체를 제거합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전략 이어갑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절간동안 잊고 있었어요 반도체와 다른 종목군이 돌아가면서 잘 가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나오면 여지없이 시장은 많은 자금이 그쪽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온기가 많이 퍼지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 좀 명확하게 다시 왕의 귀환을 실감했네요 그렇죠 지금 어제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1조 300억가량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1조 200억가량이 삼성전자에 들어왔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시장이 분위기가 좋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다른 종목군들도 올라올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오면서 채권금리가 강세 흐름을 보였었고 달러인덱스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침부터 원화한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급 공백이 생긴 상황 속에서 시장의 대변수가 시장의 비우호적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수급이 없는 종목군들은 사실 줄줄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밸류업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쉬어갈 때 2월달 그 빈자리를 채웠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밸류업 관련주들이 오히려 굉장히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리스콘 분위기라는 것이 코스닥 증시를 이끈다고 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금리의 상승과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 속에서 성장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어려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일단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와 초부장 들고 있다면 끌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차익실현을 해야 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요 삼천당 제약도 저희한테 3월 27일 유망주로 주시기도 했었는데 어제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들의 급락이 너무 컸습니다 뼈 아팠는데 갑작스러웠고요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도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에서 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야 지금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파시는 것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나 있으실 거기 때문에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반영된 미증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10년 물 국채 금리가 4.35까지 올라서면서 4.3이라고 하는 허들 채권 금리를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올라서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금리 상승의 피해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들이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바이오주들 단기적으로는 조금 피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4월 초중순 쪽으로 시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결국은 이제 또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아침에까지 확실하게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제 오후 기준자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5.5% 정도였고요 아마 어제 매수 수급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55.7%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 21년도 삼성전자의 피크 외국인의 지분율은 대략 57% 정도였고요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49%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온 건데요 거의 목에 찼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못 산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할 때는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끌고 가되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끌고 가되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바이오는 단기적 피신을 권하나 아스코 등의 일정 모멘텀은 남아있다 이렇게입니다 사실 이걸로는 어제 급락한 종목에 대한 고민이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을 예를 들어볼게요 급락한 보유자라면 어떡해요? 역시 비슷한 의견입니다 삼천당 제약 어제 하락폭은 굉장히 크지만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 비중축소 권고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급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지금 손실나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사실 잘라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리스크 요인이 발생됐다는 측면에서 오늘 회사가 어제 부인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비중축소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시 비중축소 의견으로 일단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동차 쪽이요 연 이틀 부진했습니다 일단 배당 시즌 지나가고 나서 좀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데 저 PBR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도 있고요 수출 데이터도 기대 이하였다라는 점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또 금리가 올라가는 높은 수준인 건 부담이니까요 자동차는 어떡할까요? 네 사실 1월달 2월달 판매 데이터 모두 다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라갔었죠 현대차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밸류업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3월 초중순까지 현대차의 가장 큰 이슈는 판매 데이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업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선거의 결과와 이에 따른 향후의 밸류업 동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불안 요소가 더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3월 말이죠 그리고 이제 4월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는 어닝 시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제 어닝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 데이터에 더욱더 민감하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실적은 환율이 좋기 때문에 컨센서스 하단 수준에는 충분히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뛰어난 실적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의 부담 요소는 있고요 결국은 밸류업과 함께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선 이후의 대응을 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시점상으로는 그 이후 대응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는 섹터로 자동차는 두겠습니다 자 정유 쪽 짧은 코멘트만 듣겠습니다 유가가 어느덧 야금야금 올라 85달러까지 왔어요 원유기업들이 지정학적 불안과 함께 같이 관심을 받았는데 대응해볼까요? 네 최근 한 달간 미국에서 가장 세게 올라온 섹터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지금 13%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분들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유가 올라온다고 정유주들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재고평가 이익과 함께 주요국들의 제조업 지표가 좋다라는 얘기는 정제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드라이빙 시즌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유주들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순수 정유 사업을 하고 있는 S51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S51 관심주에 일단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목 이슈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적분할 이야기 해보죠 올해만 60% 올랐습니다 한화에어로 인적분할 갖고 있는 분들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네 사실 인적분할을 한다고 해서 주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그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불확실성 결국은 삼남한테 잘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전에 1차적으로 방산화학 그리고 금융 그리고 유통 이렇게 세 개로 잘 나눠주셨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이슈로 그런 것들이 해소됐다는 측면이 시장에서는 관심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지정확정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급등을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슈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까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해당 이슈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기 대응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에 한화에어로 긍정의 시각을 유망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익실현 관점일까요? 지금부터는 비중축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짤막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제 김민진 차장님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쥐었을까 하니 유가 쪽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삼성엔지니어링 네 유가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SOE는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약간 부담감이 들고요 시장 분위기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삼성엔지니어링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가와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최근 유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아직까지는 바닷건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부담감이 적고요 작년 말부터 주가가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화공 쪽에서의 전반적인 회사에 대한 수주 가이던스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주화계 통지서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중동 쪽에서의 대규모 8조원짜리 수주가 확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주 라인과 유가까지 좋은 상황 속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의 현재 주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가장 크게 주가가 안 좋았었던 이유는 밸류업 이슈 즉 주주하는 정책 얘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밸류업 관련된 이슈도 좀 약화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부담 없는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대응 가능하다 말씀 주셨고 가격은 목표가 3만 2천 원 손절 라인 2만 2천 5백 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자인과 전략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